그러면 고르는 두 장뼈로 일반 유무를 획득합니다 강화합니다 강화? 루이지 매니저? 닌텐도스럽네요 이름이 깡깡깡 물음표 많이 보는게 낫지 않을까? 그래야 카드를 덜 먹지 벌써 4강 전투 장비 이걸 전투 장비를 주네 아 그만 때려 야 야 야 야 에반데 야 야 야 야 야 목시해봤는데 이걸 사망각을 보냈다 저거는 교훈가가 안나온다 저거는 교훈가가 안나온다 저거는 교훈가가 안나온다 저거는 교훈가가 안나온다 압도 먹은거 맞아? 아 맞네 아 왜이렇게 강화하고 싶지 잘 되는데 락아블린이었으면은 가모아에 쏟을겠다 가모아에 쏟을겠다 락아블린이었으면은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장을 제거합니다 앱도 지올까? 전장 지올까? 교훈으로 강화할 거면 전장이 필요 없지 않을까? 그래도 쟤는 방어도라도 주니까 괜찮은가? 철크다 철크다 대곤란 대곤란 큰일났네 트롤 할 것 뻔한데 안쓰면 되긴하네 하지만 쓰고 싶다 하지만 쓰고 싶다 교훈을 볼 수 있을까? 과연? 아이고 이런 연막탄 고어 서지 서지 정도면 괜찮네 야 어차피 가운데 골라야 되는데 왕관 개꿀아님 진짜 리얼 개꿀각인다 무릎 펴 많이 보자 카카포션 카카포션 아찜석님 아찜석님 아.. 재활용 지울까? 아 뭐 재활용 들고 다녀보자 드로우 나오면은 괜찮아질 수도 있어 흘려보내기 지울까? 아 흐아 괴머리 뱃머리 속편 교훈각을 보자 뱃머리 속편 배결 그냥 생각해보니까 모름표 카드 나오면 안집으면 되는거 아냐?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었던거 같은데 대결정도면 괜찮네 분노소설 못해 독서는 멍청이들이 난 짓이죠 게노스 살려줘요 모기 파괴한다 모기 진짜 개맞네 아니 뭐 모기가 끝도 없이 나와 병불 병불의 일격 파벨의 일격 썩이 낫지 않을까 모기약 모기약 갈아 끼워야겠다 염죽하지 않았으면 이제 더 줄일 수 있겠네 더 줄일 수 있겠네 하하 하하 치킨 유물 무서울물 갈등들기야 뭐야 price 아니.. 아 선물이군요 집중 집중 개 쓸몹네 악몽 대혼란 떴다 자동사냥 안 돼 야 태우지마 어 카치 타락이다 아싸 개꿀 갖고와 어디가서 교훈이다 보자 111 피해를 줍니다 개판이네 망치할까 망치 조금 아쉽긴 한데 좋은거 같애 아 물음 도어 여기네 물 물 엘 물 엘 엘 물 엘 물 산 물물 와 길 미쳤다 살려줘 나 찢을거야 그냥 흐어엇 여기네 싶어 묻는 아니 단부사 어 잠깐만 돌리 불격 와 템폭사 버그 똥만 깸 아이템 복사버그 있네 집중 근데 가지면 괜찮은거 아닌가 일단 문드사 지울까 고기한테 딜 계산 능력 다 써서 계산 능력 딸리시는듬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생각 없이 하고싶다 아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실명 아 이거 괜히 골랐네 진짜 괜히 골랐다 아 아 아 아 아 왜 안 나오지 않나 악몽 버퍼나 아 아 어색하게 안 나왔으니까 훌륭하군 훌륭하군 좋았어 킹 쓸까 한 번이네 야 내장에 쟤는 줌 아닌거 같애 아싸 하 실력겜 압도적인 실력 압도적인 실력 좋음 아니 이거 불격 왜케 안나오냐 악몽 몸바카가 다음편에 방호도가 쌓일건진 모르겠는데 겅 대게 잼탐 킹기 가더린 대게 잼탐 킹기 가더린 역시 가야지 유물발이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대결불격 킬거리 원대 복사할 카드를 선택하래 무슨 카드야 악몽이구나 아니 이거 이벤트 좀 없애봐봐 저 이벤트 뜰 때마다 어처구니가 없네 503 데미지를 줍니다 개쎈데 아 펜스 신경 아이고 이런 튕겨내긴 구암기 나 도갈 없지 진이 다 빠졌습니다 달팽이 불격 몇 대만 때리면 조용해질텐데 악몽이군 대결불격 치고 다음 턴에 한 대 더 때리면 되잖아 수고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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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젬탄 가자 무서운데 안돼요 아 이걸 꽉 집중하네 안되는데 일단 젬탄 때문에 카카아들은 다 죽을 거라서 상관없고 아 이거 진짜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르르 여기서 라인스 신경이? 여기서 마리케이브가? 절로 안가? 부정타자너 저거 다시마 고장 살아남기 힘드네 부정타자너 불경님 한 대만 우리 불경 보안 아우씨 관심이 살았네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타락 한장 주자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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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물에다가 퍼즐 호호 액상 기억으로 불격 한 대 더 때리자 백열불격 백열불격 어둠의 봉 이 카드 빼고 기사 돌려서 불격 불격 창방은 잘 잡네 고요한 갑분와 갑자기 분위기 갑자기 분위기 와죠 악몽은 액상 기억으로 쓸까 근데 악몽 있어도 뭐 쓸데없다 악몽 으따스야 대혼란했을까 악몽 쓰면 퍼즐 순실라는 거 악몽 비쥬 악몽 악몽 이준 악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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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화살 이리 악몽 악몽 그래서 불격 꺼내서 한대 때릴까 아니면 다음 불격 잡혔을 때 악몽 불격을 해볼까 아 또 또 또 또 또 골치거리 하유가 차 기가 맥힌다 그냥 똥겜특 쓸데없음 발굴? 발굴 고요함 한 다음에 대결 한대 때리자 생각보다 다 깨는 세 번째 시설 아우 서져를 형 짬 acceso는 아우 서져를 내 아우 서져를 바이러스 아우 서져를 상대 아우 서져를 상대 아우 서져나 아우 이끌어 아우 서져나 아우 서져나 아우 서져나 아우서 아우 서져나 왠참해 야 뻗뻗어야 되는데 화상 잡혔다 불격 제발 안돼 불격이 안잡혀서 뭘로 박냐 이러면 길가기 안나오는데 111 대비전 아 폭탄 있구나 잠깐만 아 폭탄 있구나 이걸 젬탄이 젬탄을 대혼란이 써가지고 까먹고 있었다 와 젬탄 전에 심장 푹탄 키를 해달라는 미션이 있었는데 설계봐 아슬아슬하게 이겨둔 뜨하 큰글이 모졌다 멈춘다 진정 아슬아슬 긴이 진짜 아슬아슬이 네 아슬아슬이